안녕하세요 기출 예상 적중 문제 풀의 시간입니다 우리 책이 있는데요 기출 문제와 적중 예상 문제를 같이 섞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기출 문제를 역시 물론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기출 문제 범위 내에서 모든 과목이 70% 정도는 기출 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쉽게 내면 80% 어렵게 내도 70%는 기출 문제 범위 내에서 내니까 예상 문제도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유사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제들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최소한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과목 그래서 계속해서 해설을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문제 연습을 하셔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설도 문제 바로 밑에 해설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6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입니다 1번인데요 이 재정 목적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총 8번 출제됐지만 최근 10년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번에 있는데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모순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험공부니까 법조문 그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게 타당한데 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국토부 직원도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개사를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실상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격을 지득한 자고요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 1조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시험에 중개업무를 육성한다 X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입니다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공신력을 제고한다 X입니다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재산권보호 X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미엄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번에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2번 문제인데요 먼저 용어정이 용어정이는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용어정이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이의 첫 번째 중개가 있는데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거박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이 거박의 권리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고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환매권 환매권, 유치권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하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근저당도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되고요 환매권도 중개 대상 권리입니다 그러나 환매 그 자체는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업이 있는데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어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인데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는 할 수 없고 보조만 할 수 있는 자가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고용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7페이지 2번의 1번 문제입니다 보조원은 확인설명 의무가 있다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을 중개업무라고 국토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설명하면 안됩니다 소속공인개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번 소속공인개사는 그 소속공인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건 안되지만 자기 회사 임원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소속공인개사 임원은 될 수 있습니다 왜 임원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그래서 그 소속공인개사 법인의 임원은 될 수 있고요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되면 이중소속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3번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했는데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냐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건충을 매매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포함됩니다 확인설명해야 될 게 9가지가 있었죠 우리 프린터 6번에 있는데 제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예정가격 그 다음에 중개보수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중개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중개업 1번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의부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3개가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의뢰 보수 업 3개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으로 반복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 융자 알선하면서 저당권 설정을 같이 알선하죠 그것도 중개업이기 때문에 만약 무등록 중개업자가 은행 융자 알선하고 대출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개업공개사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2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대로 계약서 적어주세요 대서류 10만원 드리겠습니다 해서 적어달라는 대로 확인도 안 하고 적어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아 먹고 도망가 버렸다면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계약서 함부로 작성해 주면 안 됩니다 본인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면 공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기준을 적용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공개사 자격증 취득한 분들이 많이 있죠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연히 단 한 번 이렇게 했다면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죠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의사가 있는 게 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거친 경우라도 공중개사법령상 처벌 대상이 된다 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해 2022년 4월 2일 감정평가사 시험 부동산학 원론에 공중개사법 관련된 게 세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순가 중개계약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순가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10억만 입금시켜주세요 이렇게 의뢰가격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뢰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 부분을 개업공개사가 갖기로 하는 약정이 순가 중개계약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나눠 갖는 것이다 X로 출제됐습니다 순가 중개계약은 초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초과된 부분은 개업공개사가 갖기로 하는 건데 이러한 순가 중개계약 자체가 당연히 공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이고 초과해서 받지 않고 약속만 했다면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입니다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 취득하고 저도 자격 취득했는데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해도 공인중개사라는 명함을 제가 세게 다닐 수 있습니다 왜? 자격증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50만 명 정도 되죠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2번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입니다 그냥 등록을 한 자입니다 소위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래도 개업공개사 입니다 그냥 개업공개사는 단순히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부칙개공은 자익증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 업 의로 하면 중개업입니다 의뢰 보수 업 3개가 필요요 충분 조건입니다 중개업은 맞습니다 3번이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되어 일반 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무 수행 X입니다 중개업무는 못합니다 중개업무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개업무라고 했죠 중개업무는 못합니다 그래서 X고유 5번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개업공개사 이거는 중개업무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보조하는 자도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다 하면 그건 맞는 말이지만 이건 중개업무는 할 수 있다는 말이 없고 단순히 보조하는 자만을 말한다 하면 X가 되겠죠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보조밖에 못합니다 자 다음은 10페이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의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요 기역 개업공개사란 등록한 자 맞네요 소속공개사란 리언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입니다 디귿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게 고용되어 거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다 소속공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보조하는 자만을 말한다 하면 X죠 중개업무도 할 수 있으니까 리얼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무등록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번입니다 용어정위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되고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환매 그 자체는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환매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환매라고 하죠 2번 맞습니다 3번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록 컨설팅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검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컨설팅 위주로 하고 중개업은 많이 하진 않았다 검사가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건 하긴 했잖아 하니까 조금 했는데요 반복적으로 했다면 직업적으로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자격증을 따서 등록하지 않았다면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격취득 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개사죠 5번 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물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되죠 당연히 기재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매매 교환 임대차 거박의 권리 모두 다 중개사한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2번 개업공개사란 공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요 3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은 안되고 중개업은 안되고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 단순한 업무 보조만 가능합니다 중개업무 안됩니다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 정답이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옳은 것인데 1번 우연히 단 한 번 이렇게 하면 중개업 아니죠 그래서 1번 X입니다 우연한 기회 2번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중개업은 등록하고 상관없습니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3개가 들어가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3번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특정인 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와 반복해야 중개업인데 특정 중개 대상물만 토지만 건물만 모텔만 오피스텔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4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4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당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중개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저당권도 중개사항 권리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될 거고요 컨설팅 행위의 2번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복하면 중개업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쉽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 도와주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4번 4번이 정답이네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주관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만약 실장이 소속 공인개사나 보조원이 손님이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갔다면 이건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장인 계약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사장은 나는 돈 떼먹으라고 시킨 적 없다 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주관적 의사에 불과하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중개행위에는 계약공개사가 그래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는게 공동중개가 되겠죠 공동중개하면 그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계약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 15페이지입니다 옳은 것인데 저당권 설정 알선 하는 행위도 다 중개에 해당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우연히 딱 한 번 하면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3번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자의증을 따와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지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계약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개인 밑에 소속될 수도 있죠 공인중개사인 계약공개사에게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계약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확인설명 의무 부담한다 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공개사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 없이 중개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칙개공 따라서 계약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계약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틀렸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중개업은 중개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속공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계약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소속공개사에 소속공개사란 계약공개사에 소속되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보조하는 자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자익증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3번 맞습니다 4번은 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 맞죠 그 다음에 5번 중개라 하면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했습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은 계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17페이지 제2절 중개대상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